안녕하세요. 약국세무 오본뚝한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은 먼저 업종분류가 소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018년 현재 소매업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액 기준은 연간 15억입니다. 향후 2020년 이후에는 10억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이 하향이 예정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이라면 먼저 세무대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인 매년 다음에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된 소득신고기간이 부여가 되는으로 한 달 연장돼서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구세청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대규모 개인사업자에게 특별한 의미의 세폭규정을 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혜택 부분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이라는 수수료가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지불된 수수료에 대해서 60%에 120만원을 한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수정된 소득금액이 최초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향후 3년 동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 기존에 받았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므로 말로만 성실신고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기본 대상자가 있으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생은 900만원,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지급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과 65세 이상 기본 문제 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그리고 그 외의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5% 추가가 되고 무신고가산세도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를 하시는 사업자로서 만약에 수정된 소득금액이나 과다경비가 당초 신고했던 소득금액보다 20%가 넘는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당하고 향후 3개 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여러가지 주의해서 소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호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